오늘은 대한민국 여자교사들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게 선생인지 인간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들 보고 가시죠. 교무실에서 남학생 외모평가하는 여교사들이라는 재밌는 글이 교사 커뮤니티에 올라옵니다. 참고로 이 커뮤니티는 교사들이 사용하는 나이스 개인 번호를 인증해야지만 글을 볼 수 있는 사이트이죠. 아무튼 이 사이트에 같은 교무실에서 특정 남학생 외모평가하는 여교사들이 있는데 잘생겼다 키 크다 눈이 호강한다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어떤 경우에는 여교사가 여학생과 같이 특정 남학생의 외모를 평가하더군요. 남교사들끼리 교무실에서 여학생 외모평가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데 여교사들은 미성년자 학생들을 데리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외모평가를 하고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남학생과 여교사가 모텔빵 가는 동영상이나 뉴스도 자주 접하는데 이런 행위가 여교사들의 잘못된 문화와 인식에서 비롯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여교사의 만행을 고발하는 폭로글이 올라옵니다. 이 글의 작성자는 여교사들도 미성년자 남학생 외모평가를 하면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해도 미국처럼 감옥에 집어넣고 다시는 교사를 할 생각 못하게 해야 한다. 라는 아주 올바른 말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재밌는 건 이 글을 본 수많은 여교사들은 불만이 있으면 말로 하세요 온라인에서 글 쓰면 그 학교에선 누가 알아주냐 라면서 공론화를 시킨 사람을 비꼬기 시작했고 아우 지겨워 그 당사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라 인터넷에 글 싸지르지 말고 글 삭제해라 분탕치지 말고 같은 식으로 우리 여교사들은 여교사들의 만행을 공론화하는 글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겹다 지겨워 바깥 생활 좀 해라라는 말을 하면서 여교사를 공격하면 정신병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충격적인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시대에는 초등교사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인권운동가 초등교사들은 우리 반에 누가 뭐 맘에 안 드는 행동하면 너 FM 리스트야 이지러를 하는 애 있는데 어깨 조지지 당연히 한남임 이라면서 남자 학생을 조지겠다 선언하는 초등학교 교사의 모습 선생이라는 인간이 저런 발언을 하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 교사인데 요즘 남학생 한남들 수준 쓰레기임 세탁불가 얘네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착해 보이는 남학생이어도 FM은 범죄다 여신은 1배 수준이다라는 게 마인드에 깔려있음 여성인권 가르치려 들면 쌤 커뮤해요 쌤 FM이에요 이응 지을리으라는데 학생인권 때문에 교사는 애초팔 수도 없고 지들은 아직 군대고 안 갔으면서 여가부 없애야 한다고 지을리으라고 있음 이라면서 현직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뒤지게 욕하고 있는 모습 윤지선 시간재강사가 만들어낸 한남유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유충들 다 땅에 묻어버려야 한다는 한국 여성의 발언 실제 트위터에서 유명한 한국여자 교사는 나는 교사의 양심을 걸고 인권을 가르치려고 한다 그게 중립적이지 않은 사상전달인가 인간은 모두 자기 존엄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게 잘못된 거임 이라면서 지읏도 아닌 FM 사상을 가르치려는 주제에 어제는 반학부모에게서 아이가 미성년자이니 사상전달하지 말고 중립적으로 가르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라면서 자신을 향한 학부모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우리 한국여자 교사 교사 FM 모임 3개 정도 하는데 존나 행복하다 동지들이 넘 많아서 든든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혐도 비판하고 FM 리즘 수업안도 만들고 있는데 FM 리즘 만세다 라면서 지들이 자백하는 FM 리즘 수업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여러분은 이런 교사들을 믿고 여러분의 아이를 학교에 맡길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아이를 조질 생각하고 한남 한남 거리는 한국 여자가 선생질을 하고 있다니 참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싱글벙글 한국여자 교사들의 쓰레기 같은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나 교사인데 요즘 남학생 한남들 수준 쓰레기임 세탁 불가라고 학생을 욕하는 교사가 교사의 자격이 있을까요?